좋아요, 구독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고심 끝에 선정을 해주신 와이드 카드 특별 캐스팅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와이드 카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오늘의 와이드 카드 만나보고 계십니다. 익숙한 후보생이네요. EDGC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왜 익숙하다고 말씀하냐면 10월 6일날 한번 공개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사실은 그때 굉장히 자신감이 차서 7분 동안 유튜브에 올라갈 정도로 제가 사실게 말씀드렸는데 10월 6일날 공개를 하고 잘 안 갔어요. 그래도 갔잖아요. 가긴 갔죠. 제가 잘 안 갔다는 건 제가 생각한 만큼 안 갔기 때문에 앵커님을 볼 때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런 종목인데 이제 할 말이 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봤더니 EDGC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EDGC만 보고 노란톡박에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EDGC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EDGC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10월 6일날 공개할 때는 EDGC를 진단키트 관련주로 공개한 게 아니고 공시에 대한 내용, 전환사체에 대한 내용 때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더블제로가 나왔죠. 전환사체 공시는 그대로 살아 있고 게다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유행이 어제부터 심풍지약을 시작으로 오늘은 율동지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백신이 갔기 때문에 그럼 내일은 뭐가 갈 겁니까? 제가 물어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진단키트가 갈 거라고 저는 51%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심에 EDGC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EDGC가 없더라도 EDGC 내일 흐름상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료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코로나 치료제가 갔는데 내일 진단키트 관련주 누가 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저는 EDGC가 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왔는데요. 우선 EDGC가 언코캐치2라는 걸로 극미량의 혈액을 가지고 대장암까지 대장암 종양에 대한 DNA 검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대장암 종양보다 훨씬 더 검출하기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의 기술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11월 15일자 기사를 봤더니 피 한 방울로 암 진단하는 EDGC가 글로벌 시장 공량을 본격화한다.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10월 6일 날 이날 10월 6일 날 말씀드리고 상한가를 갖죠. 바로 가고 제가 10월 그다음에 와이드카 종목 드렸는데 이 기간 벌써 두 달이 되네요. 두 달 동안 한 번에 10월 20일 날 급등이 한 번 나온 이유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EDGC 제가 방송 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지쳐 계신 분 많이 있는데요. 지쳐 있더라도 어떻게 되면 수익을 보면 끝나는 겁니다. 지침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일 EDGC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이슈로 내일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두 가지 가격을 드릴 텐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면 전환사체 공시가 두 개 있습니다. 7차와 8차가 있는데요. 여러분 또 어려워하시니까 종목은 EDGC 기억하시면 되고 7차에 대한 전환사체 전환가액이 2,386원입니다. 제가 그거 놨는데요. 이 가격. 8차는 더 낫죠. 2,308원입니다. 리픽싱을 해서 최저 전환가액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장하기 전에는 이 가격만큼 올라가야 이런 전환사체 발행권자들도 수익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DGC는 전환사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일 전환사체 진단키트에 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마 내일은 저는 51% 또는 60% 확률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체 궁금하신 분들 EDGC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웃으면서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에 대한 부분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주는 종목 공략션 받아가시면 훨씬 편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진단키트가 가장 유력한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EDGC 보고 있고 이 관련 내용은 내일 노란톡방에 공유할 것이고 이 노란톡방은 월, 화, 수 3일만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일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